축하드립니다. 박대상 씨. 아이고, 베스트 엔터테인먼트. 베스트 엔터테인먼트. 제정신이네요. 제정신이 아니야, 나 지금. 드시자고. 아이고, 시원하겠다. 맛있다. 역시 이 집이야. 이동훈 오빠 잘생겼지. 잘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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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봐. 뭐야. 글쎄 동훈 오빠는 얘기 좀 해 보고. 잠깐만. 잠깐만. 성훈 오빠가 어제 앉는 게 심상치 않던데? 성훈 오빠가 어제 앉는 게 심상치 않던데? 성훈 오빠만 잘해봐. 내가 좀 보려고. 연기야. 뭐하냐? 동생이야, 동생이야. 이런 대화 한 적 있었는데? 언제? 라디오 갔는데 성훈 형 오빠랑 얘기해가지고 괜찮다니까 내가 사귀어 봐. 우리 끼리. 우리 끼리 했네. 우리 무조건 뭐만 있으면 잘해봐. 얘기하는 건 잘하니까. 그럼. 근데 도연 씨도 지금 혼자 살지 않아요? 혼자 살죠. 왜? 근데 도연이 너무 바빠요. 요즘에. 바빠서. 그러면 다행이고. 저는 이제 1월부터 안 바빠요. 자칫 했다가는 치고 올 사람들이 밑에. 아이고, 맞아. 그레이 씨, PO 씨, 장도연 씨. 아이고. 다들 건강 관리하시고. 아파도 안 돼요. 아프면 안 돼요. 큰일 나죠. 자리 비우지 마세요. 자리 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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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